자 우리 승호 난감 20번 들어가서 녹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번 보세요 성공에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성공에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성공에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쵸 투맨니타임스피크 동일한 사람들은 특히 오늘날 세대에 익스펙트랑 투 해픈하고 엉덩이 표시 그래서 오블렛이 하룻밤이거든요 하룻밤에 그냥 일어나기를 기대하는데 딱 자고 나면 무슨 뭐 백만장 자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자 외문부터 서술형 그 다음에 디스커리즈 뱀표 뒤에 FROM 하고 디스커리즈 A FROM B랑 뭐랑 똑같을까 뭐랑 똑같을까 디스커리즈 A FROM B가 KEEP A FROM B랑 똑같다고 자 KEEP A FROM B 기억 안나? KEEP A FROM B A가 빼앗아서 맞다? 기억이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PREVENT A FROM B, BAN A FROM B, PROHEATED A FROM B 다 알죠 자 우리가 이러한 THOUGHTS 잘못된 기대 어떤 잘못된 기대 하룻밤상에 모든게 일어날거라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뭐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가 CONTINUING TO MOVE AWARD 앞으로 계속 가는걸 막는 경향이 있대 그냥 CONTINUING하고 TOO MOVE도 되지만 MOVING도 돼요 왜냐면 CONTINUING는 둘몬치니까 자 이것은 첨단 기술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HAS TO BE WITHIN 어디에 있어야 하나? PROMETER가 뭐야? PROMETER PROMETER COMFORT 다 보니 편안함과 편리함이라는 PROMETER 제한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너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회가 지금 첨단 기술 사회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려고 쫙 경기도과에 가야돼 가서 볼래 아니잖아 우리가 원하는 영화는 이 근처에 최소한 신인동에는 있어야 합니다 신인동에 그렇지 않아? 그래서 편안함과 편리함 제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자 합니다 If it doesn't happen fast enough 충분히 빠르게 인어하자면 We are tempted 알테리트에다 포인트 유혹을 받는다라고 쓰겠네 흥미를 잃을 유혹에 받지 왜냐면 빠르지 않네 아니 이거 유튜브 딱 켰는데 6초 뒤에 광고 아니 25초 뒤에 광고가 끝났네 존나 짜증나지 봐 안 봐 5초만 해도 지겨죽겠네 그치 충분히 빠르지 않으면 흥미를 잃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No one to take time 시간을 갖기 원하는 데 어떤 시간이냐 잘 있기에 뭐 생냐 목관대 라고 생각했습니다 써보세요 목관대 그래서 Required 뒤에 써봐 Required 뒤에 바로 뒤에 목적 없어 지금 그러면 이거는 To be successful 써보세요 이게 목적의 부흥이다 그것이 뭐하는데 성공하는데 필요로 하는 시간을 테이크하길 원하잖아요 됐죠? 쏘에다가 포인트 쏘는 앞에 쏘 쏘는 문장삽입입니다 광고가 25초야 근데 이게 싫어서 우리 돈 내잖아 한 달 말없이 1년 12만원이잖아 10년이 20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정말 큰 돈인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아니 일단 너도 봐봐 지금 여러분 시험 잘 보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야 공발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게 필요한데 왜? 안돼 안돼 자 서치했을 때부터 서세요 여기 주제문입니다 여기 주제문입니다 아 아 나 왜 이렇게 하였어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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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이거 강aları 빠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